1.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강하다. 2. TSMC는 공격받기 쉽다. 3. 한국이 중국을 놀라게 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만의 중요 기업이라 할 수 있는 TSMC,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이곳이 삼성전자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인수압병마를 삼성이 최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대만 총통까지 두려움에 떨며 TSMC를 방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유일무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소식,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세계정세속. 최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여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긴급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말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이한 점은 관례적으로 일본을 처음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첫 방문지로 잡은 것입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 발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처음 방문한 후 일본을 들리는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 일정의 핵심 목적이 반도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사실 삼성전자의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과의 회담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 방문 일정의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건설한 평택 캠퍼스가 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미국 측 선발대가 동선 점검은 물론이고 보완을 위해 답사까지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장에 힘이 실렸죠.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기기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평택 캠퍼스 부지라 할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 삼성전자와의 회동을 앞당긴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반도체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도체 시장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일본보다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작년 삼성전자는 미국 테일러시의 신규 파운드리 라인 공장을 설립 이를 위해 한화로 약 20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중국의 호기로운 선언을 충격을 받은 미국이 삼성을 자극한 결과라 할 수 있죠. 삼성이 미국을 선택하면서 텍사스 주지사는 이례적으로 김기랑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고 백악관 역시 한국의 투자에 감사하다며 이례적인 환영 성명까지 내면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드러냈죠. 이에 해당하는 국가가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미국의 가호를 받으며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건 바로 대만의 TSMC가 대표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의 편을 들며 중국의 침입을 막는 이유가 대만 TSMC가 있기 때문에는 소문이 돌 정도이죠. 실제로 TSMC는 대만 경제의 반 이상을 지탱할 정도로 GDP는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있어 중요한 기업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보다 TSMC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 미국에서는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략을 구상한다고 하는데요. 대체 TSMC가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까지 미국이 감싸는 것일까요? TSMC는 창업주 모리스 창이 만든 회사로 1987년 미국에서 돌아온 그가 대만에서 TSMC를 설립하고 향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 개세가 될 것을 전망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파운드리 전문 기업을 만들었죠. 반도체 등의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핀리스 페이블리스라고 아는데 파운드리는 이 판리스의 의뢰를 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파운드리 사업은 물론이고 맵리스까지 가능한 기업으로 대규모 생산 설비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TSMC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파운드리 사업에만 집중한 것인데요. 그 결과 놀라울 정도로 파운드리 부문에서 전문성을 갈고 닦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애플과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데 있어 무조건 TSMC를 선택할 정도로 기술면에서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었죠. 기술평가 기업 트렌드포스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기준 TSMC 매출액은 133억 달러, 한하로 15.78조 원에 해당하며 점유율은 52.9%를 기록했는데요. 그 뒤를 삼성전자가 쫓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문에서 TSMC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한하로 5조 원에 이르고 점유율은 17.3%로 TSMC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생마코의 자라는 부분이자 경쟁력 있는 부분은 바로 반도체 칩. 보통 반도체 칩은 초미세 공정을 통해 원판인 웨이퍼에 새겨넣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눈으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정밀한 반도체 칩을 일정 크기 안에 많이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연산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반도체 칩을 박아 넣을 수 있는지가 기술력의 차이를 가져오죠. 나노미터에는 공정을 거치기에 이 기술은 쉽게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의 위치를 지니고 있지만 반도체 분야에 있어 한국과 대만에 비해 계속해서 뒤처지는 것은 기술력의 격차를 미국에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10년 이상 기술력의 차이를 꾸준히 벌린 TSMC는 명실상 또한 파운드리 공정의 최고 기업으로 꼽히며 대만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자극을 받아 TSMC를 추월하기 위해 노력을 거듭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기술력의 차이가 벌어진 TSMC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경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맹옥한 상황에서 호족한 방법이 없던 삼성은 놀라운 결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TSMC를 삼성이 매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넥소스라고 불리는 인수합병 프로젝트는 최근 삼성의 인사발령을 통해 새어나가며 그 시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극할 끝이 TSMC를 향해 있다는 소식이 퍼졌죠. 그동안 삼성은 내부 기술력을 갈고 닫는 데 집중하거나 반도체 공장을 늘리는 형태의 사업 확장에만 집중했습니다.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 모두 뚜렷한 변화가 없었는데요. 알고보니 TSMC를 삼키기 위한 준비를 위해 숨을 고르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사업지원 테스크포스트 TF에서 실무를 총괄한 마 전문가 안중현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하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름을 바꾼 삼성글로벌 리서치로 발령했습니다. 안신임 사장은 미래산업연구 본부장을 역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사장의 승진과 이동으로 사업지원 TF 내에서 기존 안사장의 역할을 임병일 부사장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영민 부사장과 구자천 상무가 마팀을 맡게 되면서 마팀의 융박이 드러난 것이죠. 인 부사장은 삼성에 오기 전 리만 브라더스와 크레디트스 CS, UBS 증권, 한국지점 대표를 역임한 인재로 그의 전문은 크로스보더 딜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크로스보더 딜이란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인스 합병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합병할 기업이 해외기업이라는 사실 이번 인사 이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내부 인력을 해외말을 전문으로 했던 인력으로 쇄신하면서 그동안 마의 소극적이었던 삼성이 공격적으로 인수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경제계는 물론이고 정치계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TSMC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쟁자이자 동시에 걸림도를 인수하게 된다면 삼성을 방해할 기업이 없게 되는 상황. 중국과 미국 등 각종 기업들의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의의를 점할 수 있게 되나 삼성전자가 TSMC를 인수할 만한 환경이 갖춰졌던 사실 역시 인수설에 힘을 씻게 되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TSMC는 최근 일본 구마모토 현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추진 항하로 9조 6천억 원을 투자해 공장 설비에 공을 들였습니다. 문제는 일본 경제가 침체되면서 일본에 투자를 한 TSMC는 의도하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장 프로세스가 타격을 입으면서 손해를 입은 것은 덤이었죠. 내부적으로도 TSMC 신화에 균열이 간 건 역시 영향을 미쳤죠. 최근 TSMC 내부의 장시간 근무와 회의가 이목을 끌었는데요. 장시간 노동으로 사람을 희생해서 성장을 이끌었다는 비판이 나왔죠. 그러지 않아도 미국에도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TSMC는 미국에서도 대만과 비슷한 근무 환경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미국은 물론이고 대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반도체 기술 인력의 이탈이 일어날 수 있는 정황이라 할 수 있죠. TSMC만이 아니라 TSMC의 고백 기업인 네덜란드, LXP 독일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캐까지도 삼성이 인수 대상에 올리며 대만은 다급하게 삼성의 인수 움직임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내부와 외부의 균열이 발생한 TSMC는 공격에 취약한 상황. 차이인원 총통은 세금을 동원해서라도 인수합병을 방어하겠다고 밝히며 대만의 전략 자산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운드리를 대표하는 대만의 기업 TSMC 과연 한국 기업의 인수합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경쟁자를 흡수합병의 올리원 기업으로 남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나라든 물문하고 불매를 이삿던 중국이 한국에서 나타난 엄청난 결과에 놀라움을 급치 못하고 있어 화지입니다. 최근에도 BMW를 상대로 불매를 진행하며 과거 현대차처럼 중국에서 몰락하는 상함이 될 것이라 언급했지만 이번에 한국에서 나온 발표는 그들의 바람을 완전히 펴 총격을 줬습니다. 중국인을 놀라게 한 한국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 참가한 BMW는 중국인들의 갑작스런 물매운동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이벤트 때 외국인에게만 준 것이 중국인들을 자극한 것입니다. 현장 스태프가 중국인에겐 아이스크림 제공이 끝났다고 안내했지만 이후 방문한 외국인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이에 대한 항의로 BMW 부스 앞에서 직접 구입한 아이스크림을 관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으며 모터쇼에 참가한 중국 자동차 기업도 아이스크림 행사에 나서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때 중국인들의 아이스크림 집어가는 속도는 번개 같았습니다. BMW가 중국인을 포함해 이벤트를 했다면 몇 분 만에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BMW에 대한 물매 행태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장수성의 한 기업은 BMW를 보유한 직원에게 한탈 내의 메가카라 서약서를 쓰게 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통보까지 했습니다. 또 중국산 최고급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급 2만 위안을 지급하겠다는 당근도 내밀었죠. 현지에는 BMW는 독일로 돌아가는 글들이 일팡안파로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스크림 사건 이후 BMW 주식은 유럽 시장에서 3% 남게 하락했고 중국인들은 이를 두고 아이스크림 워케를 살 수 있는 거액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웰시는 이 같은 중국의 볼매 움직임을 두고 공산당이 주도하는 외국주의가 언제든지 외국 기업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하루도 안 돼 4억 2천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국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몰랐고 화가 난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차를 팔아 돈 벌고 자신들을 차별하는 BMW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BMW 팬이었던 게 부끄럽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 이런 식의 댓글이 10만개가 달린 상황입니다. BMW 전시장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국인 여성은 현장 직원에게 항의하다 고한 요원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BMW의 전세계 판매량 가운데 약 3분의 1이 중국에서 판매됩니다. 이에 다급해진 BMW는 모터쇼 내부 온도가 비교적 높아 아이스크림 행사를 진행했고 앞서 18일과 19일 자사 앱으로 신청을 받았다며 당시 나눠준 아이스크림은 현장에 있던 자사 직원이 받도 이들을 위해 남겨둔 일부 아이스크림이었다 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의 비난과 물매는 식을 주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현대차에 있던 만큼 BMW를 공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공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국에서 180만대를 팔았던 현대차 그룹은 사드사태 후 물매가 퍼지며 현지 업체에 밀렸고 지난해에는 38만대를 판매하며 5분의 한 토막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에서도 중국 내 판매량이 41%나 급감한 것입니다. 연 2,300만대가 판매되는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 전유물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내 판매 순위는 19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단계나 내려왔습니다. 외국 차 중에서는 독일 폭스바겐 10%와 도요타 8% 혼다 등이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현지 뻘인 베이징 현대는 지난해 1조원 이상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2018년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대규모 중설물 통해 중국 생산 능력이 200만대를 넘겼었는데 그 시기에 맞춘 중국의 물매 보복은 현대차에게 치명파를 주려했던 행동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국 공장 가동률은 30%를 밀돌고 있습니다. 기아 중국 법인인 장수예라기아는 두 번이나 완전 자본적식에 빠졌죠. 최근 현대차 중국 창저호 공장 또한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6월 창저호 공장 가동몰 멈추고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저호 공장은 현대차의 네번째 중국 공장으로 연간 30만대 제조가 가능했죠. 그런데 가동 7년 만에 판매 저조로 매각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공장 일부 설비는 베이징 1공장으로 이관됐고 협력업체들도 사업 철수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기차 제조 설비를 구축하려 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창저호 공장이 폐쇄되면 현대차 중국 공장은 두 곳만 남게 됩니다. 이는 토요타와 혼다 등 일본 업체는 물론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유럽 브랜드들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 모두 중국 업체에 밀려 전유물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 중 하나인 폭스바겐 아이디 사의 중국 판매량은 월 1천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비중이 30%를 넘어섰어요. 해외 업체 중에서는 테슬라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증권가에서는 놀라운 전망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6년 세계 1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685만대를 팔아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3위를 했는데 올해는 750만대를 팔고 2026년 920만대를 판매하며 도요타와 폭스바겐을 2, 3위로 밀어내고 현대차 그룹이 1위로 올라선다는 분석입니다.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중북에서 위기를 겪는 동안 현대차 그룹은 미국과 인도 등에서 판매량을 늘리며 선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GM인도 공장을 인수한 뒤 하반기 개조공사를 거쳐 2024년 가동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 능력은 올해 30만대에서 2025년 50만대로 늘어나게 되죠. 미국 공장 두 곳에서도 2025년부터 전기차 모델이 생산될 예정인데 미국과 인도에서만 향후 100만대 이상 판매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불매를 하면 올라할 줄 알았던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점에 놀라몸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류를 몰아낸 후 오히려 세계에서 K-콘텐츠가 더 성장했듯이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5일 발표된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은 중국에서도 대서특필되며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으며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전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무려 86%나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7천억원 못도는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인 9.5%를 달성했는데 작년 1분기 6.4%와 비교해서도 3% 이상 높아진 스위치입니다. 지난해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수급이 해소되며 차량 생산 계획의 9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쌓인 대기물량이 빠르게 해소됐고 수익성 높은 SUV, 제네시스 등 고부가가치 차종종시배의 믹스 개선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판매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유럽권 역시 10% 이상이 늘어났죠. 결국 1분기 102만 대를 팔며 지난해 대비 13%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국내 19만 대, 983만 대 등을 팔았죠. 평균 환율이 5.9% 오른 것도 영업이익 증가에 보탬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당 주기를 기존년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3년에 걸쳐 보유종인 자사주를 매년 2%씩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현대차호를 종식으로 주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시장 부진에도 나타난 성과라 놀라몸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기차 1위 테슬라마저 다 돌렸습니다. 테슬라는 종국 시장에서 버티기 위해 1분기 수차례 가격이나 행사를 해 차는 많이 팔렸지만 수미익은 24%나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19.2%보다 7.8%포인트나 밀렸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최고급 세단 등의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대차 그룹의 전체 영업이익은 돌타마저 뛰어넘고 있습니다. 기아도 26일 실적을 발표했는데 2조 8천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거둬 현대차와 합산해 6조 4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실적률 보였습니다. 다음 달 공개되는 돌타 영업이익 추정치가 5조원 정도라 이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제네시스의 누적 판매량 또한 100만대 카문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까지 국내 63만대와 해외 27만대에서 누적 90만대를 돌파했는데 오는 7월쯤 100만대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누적 판매량에서 제네시스 비중은 5.4% 정도입니다. 돌타 고급 브랜드 렉서스가 지난 1989년 출범 후 32년 만에 비중 5%를 넘겼다는 점에서 제네시스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현대차는 배터리에 있어서도 탈충국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북미산이라는 조건을 충족했어도 차량에 탑재된 SK온 배터리가 중국산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 일화 관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SK온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 셀을 현대차 물산 공장에서 완성해 엘라베마 공장에서 최종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와 SK온은 미국 배터리셀 합작 공장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련 업무 협력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에 일입니다. 두 회사는 지분 50%씩 나눠받고 충 5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공장과는 460km 떨어져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과 접근성이 있어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죠. 그곳에서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연간 30만 대분 배터리 셀을 생산합니다. 이는 현대모빌스가 배터리 팩으로 제작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그룹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K온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수류 문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배터리 공장 수율이 90%를 넘어야 안정권으로 보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등은 이미 90% 이상을 확보했고 SK온도 최근 80% 이상으로 올라와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드가 트집을 잡았던 F-150 배터리 화재도 SK온 제품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전 중 배터리 고전압 상황에서 내부합선이 원인으로 결론난 것입니다. 화재로 멈췄던 SK온 조지아주 공장도 보름 만에 재카동됐죠. 화재를 핑계로 중국 캐틀과 손잡으려 했던 포드를 머쓱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더 큰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초격차를 위해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도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위해 당후 8년간 2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임원의 소프트웨어 사업본부 격인 자회사 포티투닷의 1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는데 해당 회사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으로 작년 8월 인수한 기업입니다.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만들려 하는 중입니다. 중국의 물매를 과감히 뛰어넘은 한국 더 큰 기술로 세계를 장악해 가길 바랍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또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반도체 불황의 이은 디스플레이 불황은 한국은 세계 최초 최고의 기술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격차를 버리려고 할 때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초격차 신기술을 무기로 돌파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내 연구진들이 새롭게 개발해낸 소재를 통해 충전 역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에어러블 디바이스 분야를 선도할 절대 깨지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 전세계 IT 업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누르고 세계 1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디스플레이 분야는 한국이 가장 첨단에 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7년 연속으로 유지해왔던 글로벌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를 2021년 중국이 차지하게 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정부 주도하에 LCD 디스플레이를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토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LED, OLED로 기술 격차를 벌리며 2022년 다시 글로벌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기술 격차를 좁혀오려 시도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고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세계 1위를 지켜내기 위해 연구 개발에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연구진들이 또 한 번 관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 페로그 스카이트의 상용화에 성공한 것인데요.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를 넘어설 미래 디스플레이 소자로 각광받고 있는 페로그 스카이트 발광 소자의 발광율, 밝기,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발광 소자 기술을 개발해 내는 데 성공했고 이 연구 결과는 세계 3대 악술지인 네이처에 게재되었습니다. 페로그 스카이트는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주목받는 동시에 발광 효율과 색순도가 노파 OLE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색순도와 발광 효율이 뛰어나며 소재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디스플레이 소자와 비교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 발광 효율을 개선하고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서울대 이태우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발광 소자는 발광 효율이 대폭 개선되어 외부 양자 효율이 QA는 28.9% 47만 3,990칸델라 1칸델라는 양초 1개 밝기에 밝기에 수면은 최소 3만 시간 이상을 기록하며 학계의 기록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외부 양자 효율은 발광 소자에서 나오는 광자의 개수를 투입함 전기 전하의 개수로 나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력 효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대한민국이 페로그 스카이트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교수는 페로그 스카이트 발광 소자는 세계적인 연구구려 노력을 수년간 구동 수명이 수백 시간 이내 수준에 머물러 상용화가 불가능한 실험실 수준의 소재라 여겨지고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페로그 스카이트 나노 입자의 새로운 합성법을 고안해 페로그 스카이트 발광 소자가 상용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페로그 스카이트 소재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2021년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이 페로그 스카이트 소재로 제작한 태양전지가 세계 최고 발전 효율을 달성하며 연구 결과가 네이처지에 실려 썼습니다. 최고의 디스플레이이자 최고의 태양광 발전 소재가 될 수 있는 페로그 스카이트 소재를 통해 난관을 부딪혔단 태양광 패널을 장착한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의 개발에 돌파구가 되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입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한국에서 만들어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구조 변환이 자유로운 첨단 소자는 과학자들의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딱딱한 기판을 베이스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인해 전자기길 역시 단단한 구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안정성과 내구도를 보장하지만 인간의 신체 구조상 필연적으로 맞물리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최대한 인체에 딱 맞고 신체 일부처럼 전자기길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제품이 각광받으면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소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는 웨어러블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IT업계의 꿈의 기술로 여겨졌었습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는 느리기, 접기, 비틀기 등 어떤 변형에 터점되지 않으면서 화면을 송출하는 궁극의 프리폼 프리폼 디스플레이입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의 잠재력을 알아본 디스플레이 3대 강국인 한중의 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 개발 경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처음 9.1인치 올레드 스트레쳐블을 선보이며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음을 보여주었었죠. 이어 일본에서는 두께가 1mm에 불과한 스킨 일렉트로닉스를 선보이고 저가 LCD를 선점한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중국의 BOE도 지난해 키리가미키리가미라는 이름의 스트레쳐블 제품을 공개했었습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산업동상자원부는 2019년부터 스트레쳐블 개발을 국채과제로 선고 LG 디스플레이를 총괄 주관기업으로 선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LG 디스플레이에서 3년의 연구 끝에 코아제 스트레쳐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에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LG에서 공개한 시제품은 세계 최초로 12인치 화면이 14인치 화면까지 약 20%가량 늘어나는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일반 모니터 수준의 고해상도와 RGB 풀컬러를 동시에 구현해냈는데 성공했습니다. 특수 실리콘 소재로 제작된 신축성이 뛰어난 필름 형태의 기판을 개발해 유연성을 크게 높이는게 가능했습니다. 또한 4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엔디 발광원을 사용해 외부 충격의 화질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직선 형태 배선 구조를 S자로 스프링 형태 배선 구조로 바꾸는 등 설계를 최적화해 반복해서 구부리거나 접어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적용을 통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에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유연성 내구성 신뢰성을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6월 삼성에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전자 피부 개발에 성공한데요. 또 한 번 한국 연구진들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한데요. 얇고 가벼우면서 불공면에도 접착 가능한 디스플레이로 웨어러블 자동차 스마트기기 게이밍 패션 등 전방위적인 산업 분야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조를 아예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받는 메타버스의 기술적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구부르거나 접을 수 있는 플렉서블을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스플레이를 이루는 차세대 소자 즉 LED 기술의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삼성, LG 등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가로세로 길이가 500마이크로미터 불과한 미니 LED를 만들었는데 이 미니 LED를 탄력성이 강한 특수 플라스틱에 접목해 만든 디스플레이가 바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에서 최초로 폴드 스마트폰 시리즈에 적용하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었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보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가 더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에는 미니 LED보다 훨씬 작은 10에서 50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마이크로 LED 소자가 사용됐는데요. LG와 삼성 모두 마이크로 LED를 사용한 프리미엄 TV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 LED의 수요를 늘리고 단가를 낮추어 상용화까지 이루어낼 계획인데요. 마이크로 LED 시장은 매년 2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며 현재 시장 규모가 5400만 달러 약 744억 원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6년 45억 달러 약 6조 2037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술 선도를 통해 앞서나가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곳곳에 산지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보다는 나은 향편이지만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LCD는 그렇다고 쳐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OLED 부분에서도 핵심 소재와 핵심 공정에 속하는 주요 장비 부품들을 외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OLED 소재 주요 원천 기술을 미국과 일본 독일이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 말을 통해 OLED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흡심있게 개발을 진행할 소재 기업의 의지와 전반 기업의 지원 정부의 국책 지원 모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일본에서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후발 주자였던 삼성이 최초로 OLED 개발에 성공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의 왕좌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당시 일본 전문가들은 OLED 상용화는 물구나무 서서 후지산에 올기보다 어렵다고 말했었지만 삼성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 최초의 플렉서블 OLED 기술도 한국에서 개발해내고 이번 기술적인 성과들을 통해 한국이 여전히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중국이 무시무시한 양적 공세로 한국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생산량과 가격 경쟁력은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에서도 그랬듯이 한국은 언제나 한 발 먼저 앞서나가며 중국이 넘을 수 없는 벽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을 100개와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전략이 가장 최첨단일 것을 요구받는 IT 업계에서는 먹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 애를 예전히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